잉바 밀집없는 디펙트는 뭘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게 없다 아니 팝콘이나 가져와라 비밀로봇 비밀로봇 나가신다 아 저거 할걸 부팅과정 눈알키면 눈갱딜 들어감 엘리트 덤벼 덤벼 슉 슉슉 슉슉 슉슉슉 슉슉슉 슉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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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금 케이블 도안 식권 밥 줘 벅벅 눈은 두 개니까 눈 핥히기도 부장이어야 해 따엄 조광보음 조광보음 아니 아까 조광보음 나왔으면 안죽었지 당신은 바나나를 먹었습니다 바나나 먹는 디펜트 바나나 먹는 디펜트 냉정함 아니 헬로월드 과학 집으니까 냉기빌집 나오네 이제 1분기 미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아까부터 에이비 이상해. 에이비 타격. 스텍트. 에이비 안해. 스텍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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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펙트도 허리가 있나? 척추 무척추로 이 꼴 안보기 위해서라도 탄도라를 먹는게 아닐까 미친 타격 소비 요호 으아악 으아악 게노삼을 잡으면 다음 게노삼이 나온다 자수하는 디펙트 사이 디펙트 사이 디펙트 아유 디펙트가 너무 좋아 해병님 실례가 안된다면 지금 짓고 계시는 영국 홍덕 카드가 눈앓히기인지 눈앓히우기인지 여쭙는 것을 허락해주시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것에 대해 질문드리는 것을 유나해주시는지 있으십니까? 엘리트 두번 연속은 안나옵니다 어? 어? 동의하지 않는다 어? 이펙트 유원 어? 이펙트 유원 이펙트 유원 어? 이케 어? 원하기가 잘 못해 손실이 모르는 거 같은데 그냥 손실이 없는데 그럼 여기서 밑에 그냥 죽는 거 없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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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괜찮아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숫돌 버퍽 버퍼다 버퍽 버퍽 버퍼퍽 일뎀 막음 굉장해 일뎀을 막는 실력이 또 1데마우스 엑소 대게 드로가 너무 없다 어? 뭐야 서순이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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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데마우스 40번 받으면 죽으니까 1데맞는거 중요하네요 불 림마우스 플림마우스 플림마우스 스피 이펙트에겐 체력이 1과 0으로 나누어져있지 않을까 에잇 에너지 하하 버퍼다 아니 버퍼 아무것도 안했네 아 됐다 이겼으면 됐지 내가 이겼다 수집과 허접색 전류타격 필요 없겠지 전기도 없고 애초에 야 먹사 이거 저열 저열먹고 안녕 세상이나 더 넣자 안녕 안녕 아 어 아 아 아 징킹 메아리의 병속에 넣으면 이길 듯 병아리 어둠이도 이 정도 필요한 거 나왔다 어둠이도 이 정도로 잡을 것 같으면 괜찮은데 디스크에 있는 것도 좋네 오우 세 개 다 주면 안 되나? 엄청 빠르게 세 개 다 클릭하면 세 개 다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싸싸싸 체력은 채울 수 있는데스 아니 왜 쓰레기만 헐 헐 헐 헐 헐 영채화 걸려있는거 봐 메아리랑 영채화랑 잡히긴 했네 메아리랑 영채화랑 잡히긴 했네 헐 헐 이러한 헐 헐 헐 헐 네 헐 헐 헐 헐 헐 헐 역시 아무튼 생성댐 강하다 발견 매트 창조자 증단기방전 얼눈틱 미래가 바뀌진 않음 알고리즘인 잘 키워야지 내 새끼 홀로그램 다음 손까지 하자 될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닌가 야 홀로그램 야 홀로그램 망 감손 내 20원 고고 고고다이 헬로월드 더 줘 이거 더 가져와 누구해 버퍼드 버퍼드 3대 마금 메아리 맨밑에 있네 똥겜 큰일났네 여어쩸 2대 마금 3대 마금 이펙트는 담배 안 펴 임마 이펙트가 담배 피면 그거 아니야 금연학 금연교육용 로봇 이펙트는 담배 미친 54댐 때리는거 봐 닷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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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흩 열저 두 개 비어있길래 뭔가 했네 왜 땜에 영차 타나? 아니 우회의 매드무비인데 우회가 영체와 두개 처치 야 딜좀 넣어 임마 원딜 딥팩트 매돌 마음과 영혼을 정화합니다 마음도 영혼도 없는 이펙트는 뭘 할 수 있죠 이거는 법법쓰기 좀 그렇네 oh yeah 70방어 디펙트 극얼 둘든 깨어난 자 깨어난 자 강도천 아 핸속스 헌트할걸 팀16 열호 섹대 섹대 픽스 택 자수 왓칠된다는 아 우쇠 너어 싱킹 어차피 버퍼 있으니까 홀로그램으로 전타 가져오고 되돌리기 전타하고 다음 턴에 잡을 에너지가 없네 잘가 전타 넣기를 잘했네 이러면은 안녕 세상을 하나 덜 써야되나 안녕하지 못한 그림 보울 보누데카는 잡은듯 도누랑 내카가 제일 좋아 왜 되지 몇 달은 소리를 내시고 1댓막은 뭐지? 호두랑 데카가 제일 좋아 고철철이장 이길 수 있나? 이 디펙트의 미래가 헬로월드에 달렸다네 사실이 나를 두렵게 한다 뭐잉? 왜 이렇게 아칸? 상권 상패와 심장과 디펙트 폴리랑 보트가 제일 좋아 메아리 떴다 메아리한테는 다 계획이 있구나 알구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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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하다 어디감 아 됐다 재력은 채우면 되지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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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Not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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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벅차기력 기상단축까지 띄울 수 있다 슬슬 기상단추를 누르지 않으면 죽는다 아니 잘하면 이기겠는데 아들 뜬필이 없네 아냐 필요해 아냐 필요 없어 이펙트 윈 1, 2, 3, 4, 5, 6, 7, 8 부없네 삐 삐 모독각 나이스 디넘강 도마뱀 도마뱀 꼬리특 싱싱함 얼눈 얼눈눈특 조음 얼눈이 좋지만 쓰지 않는 이유는 저장 후종료료를 하면 저장 후종료를 하면 얼눈보다 좋기 때문이다 짜자 짜자 짜자